백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때의 분위기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천수공교의 공동체 장년, 청년, 상공사고 모든 세대가 한마음만 뜻이 되어 분노를 향해 쫓아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걸리는 우리의 산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받은 전심으로 구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세우신 단임 목사님과 우리 이수신 목사님 김희정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예배를 한다는 우리 백의성 목사님 가운데 성령이 불을 다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성장 만들어주고 기름을 향합니다